안녕하세요. 완토사입니다. 오늘도 칠석조기 갖고 왔습니다.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칠석조기고요.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목포생물참조기입니다.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참조기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요. 그 다음에 가보증거 갖고 왔습니다. 생물 가보증거고요. 통찜에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. 햇감은 당연히 안되고 가보증어로 볶음이나 숙회로 드셔보세요. 정말 사르르 녹고요. 그 다음에 오늘도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오미튀깨멋까지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 있고 당연히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오미튀깨멋갈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고소하고 부드럽고요. 그 다음에 풀치도 갖고 왔습니다.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풀치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. 풀치로 젓갈로 담거나 아니면 김치에 넣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. 풀치를 손질해가지고 김치에 넣으면 김치 맛이 훨씬 더 좋아진 거 아시죠? 그만큼 많이 나가는 풀치, 그 다음에 새콤악도 판매합니다. 국내사 새콤악 3kg씩 담겨져 있고요. 그 다음에 통영양식꿀도 판매합니다. 김장철에 가장 많이 나는 통영양식꿀이고요. 그 다음에 무한뻘락지도 판매합니다. 지금이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때인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핵육젓도 판매합니다. 1kg씩 당겨져 있고요. 신안추젓은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신안추젓, 북새우젓 이렇게 많이 나가고 북새우젓도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반건조 갈치포고요. 수우마리 마음마르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조립해 드시면 너무나 맛있고요. 강고등어입니다.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. 10마리 수우마르시 판매하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. 10마리 수우마르시 판매하고 있고요. 가공이 국내에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완도 양식 전복 판매합니다. 6,7밀부터 9매, 10매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완도 전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